안녕하세요 호텔TV의 호니에요 오늘은 냉혹한 반역자 두번째 박스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슈퍼레어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4종입니다 7월달에 나온 신제품 바로 까겠습니다 한 팩씩 바로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팩 아노딥스 통통코 만타인 동크림보 송원숭 포프니 만타인 활활흐르바 니드킹 마릴리 듀얼타입 활활흐르바 퍼프니 루차불 크레베이스 절각참 홀로카드 홀로카드 절각참 듀얼타입 화강돌 파이숭이 니드리노 워글 가디안EX 나왔네요 가디안EX 지난번에 메가 가디안EX 가 나왔는데 이번에 가디안EX 가 나왔습니다 링크 링크 블라스트 빛의 칼날 가디안EX 빛의 칼날 망키 화강돌 왕자리 아말도 덩쿠림보 공얼음 아노딥스 주코 마렐리 메가자리 타이숭이 타이숭이 공얼음 덩쿠리 크레베이스 전용 홀로카드입니다 전용 전용 홀로카드 자망칼 활화르바 메리프 불카모스 듀얼타입이네요 가디안EX 소울링크 메리프 활화르바 발톱하석 아노딥스 니드킹 성원숭 수리둥보 니드런 망키 욕심쟁이 주사위 모델들 소울링크 초연 홀로카드입니다 초연 홀로카드 초연 초연 홀로카드 초연 홀로카드입니다 초연 나홍 만타인 모노두 포켓몬레인저 워글 화강돌 마릴 통통코 닌자놀이 니드킹 불꽃숭이 망키 니드런 퍼포니아 삼삼드레 홀로카드 불꽃숭이 모노두 욕심쟁이 주사위 톰톰코 덩쿠리 자만칼 모노두 메가자리 워글 덩쿠리 디헤드 메리프 아마도 이벨타르 홀로카드입니다 이벨타르 홀로카드 퍼포니 디헤드 수리둥봉 퍼포니가 스페셜차지 보송송 나홍 니드런 닌자놀이 불카모스 듀얼타입 보송송 불꽃숭이 왕자리 덩쿠린보 메가가디안 EX 나왔네요 가디안 EX 메가가디안 EX 멋집니다 멋집니다 마릴 니드리노 페르시온 메가자리 솜척콘 솜척콘 디헤드 왕자리 자만칼 퍼포니이라 가디안 가디안 솔링크 파이 숭이 보송송 아노딥스 스페셜차지 후파 홀로카드 후파입니다 두코 수리둥버 불꽃숭이 아말도 불카모스 나홍 니드런 망키 마릴리 크레베이스 메리프 나홍 통통코 송원숭 전용 볼록카드 헤르시온 바토바석 아노딥스 왕자리 솜척콘 욕심쟁이 유사이 페르시온 발톱바석 루차볼 닌자놀이 포켓몬레인저 루차볼 자만칼 통통코 워글 메가자리 브레이크 지난번에 나왔었는데 또 나왔네요 메가자리 브레이크 두장입니다 파이숭이 니드리노 모노두 아말도 덩쿠림보 마지막 라스트 마릴리 투코 니드리노 마릴리 메가자리 메가자리 브레이크와 메가자리 일반카드 다 깠습니다 후토이티비 오늘은 포켓몬 카드 냉혹한 반역자를 개봉해 봤습니다 내일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슬픔이 훨씬 더 터뜨리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